AP 투자 연구소입니다. 10월 11일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대증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0.58% 하락했는데요. 오전 중 상승하던 국내 증시는 오후 중 낙폭을 이기지 못하며 결국 전강후약 장세를 보이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늘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던 금투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실망 매물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이 가장 큰 화두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유예 결정인 만큼 과연 다음주에는 어떤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오펙 월간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 미국의 허리케인 타격까지 국제 유가가 굉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면 속 오펙은 어떤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이어서는 ASMR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반도체 업종을 바라볼 때 굉장히 굵직한 중요한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들인데 현재 국내 증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을 인지한 채로 해당 실적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 연기에 이어 LED 사업도 철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평택 캠퍼스 P4, P5 공장 등의 건설, 장비 발주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서 비핵심 분야인 LED 사업도 철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업계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올해 3분기 실적 쇼크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구조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라고는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관련주,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HLB 그룹주, 자율주행 관련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